ㄷㄷ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기간이, 공격 드러낸 뒤, 패킷에 빠진 뱀, 금방 구경 도전을 할 수 있겠다며, 도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공격 드라마 또 한계, 공격 드라마 또 한계, 스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kg, 이런게 확률이 더 평범한 기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격 드라마 또 час! 공격받고 있다. 히힛 다음은 누구입니까? 퀄덕에 정리하시면 정리할게요 패턴을 낼 수 없을때까지도 지옥이 됐네요 퀄덕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퀄덕에 있는 공격을 하게됩니다 타이밍에 도착하여 공간을 찍었을때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ㄷㄷ 도망치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 랍자. 에잇 깜짝이야. 갑니다. 간다구요. 예예 대장. 이야. 뭔 일 있어요? 아 예. 예 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갑니다. 두두두. 후속준비 완료. 무소건물이 완성됐다. 무소건건물이 완성됐다. 무소건건물이 완성됐다. 무소 glowing가스가 광물이 부족하다. 긴장풀자고 친구다. 아악. 하면 된다. 으으으으으으으읍. 이번엔 확실하게. 출동 준비 완료. 목표 2라운드 ㅋㅋ 지금 세븐이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 아, 전부 다행히 마사지 할까요? 패키지 못하네요. 다행히 마사지 못하네요. 공격을 지켜낸다 방금 발견을 지켜냈습니다. ㄷㄷ 화면을 실행할 만큼 단 hilarious 랩몬 공격력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 월요일에 만나요. 공격력이 부족하네요. 이 돈을 딱 걸렸다. 간살로만 준비 완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다. 광맥이 구갈되네. 고소! 금방 중간! 다섯 년 내렸다. 다섯 년 내렸다. 다섯 년 내렸다. 고소! 우선 슈기 마실! 히힛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오우, 옮길 바랍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다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 일 있어요? 연료 채웠습니다! 자그마한 부속 건설러버 준비 완료 성립내가씨 구성 준비 완료 광맥이 고갈됐다 저 광맥에서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다 다 좋은 일인가요? 저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해 제이어 시적이군 무슨 일이죠? 더 움직여 볼까요? 광맥이 고갈됐다 건설러버 준비 완료 저 광맥에서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다 저 광물지대의 광물이의 변수 저 광물이되면 더 thể 저 광맥에서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다.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맥이 고갈될. 갑니다. 자, 다음. 광물이 지키지 않는다. 광물이 부족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광물이 부족한 것 같다. 광물이 부족한 것 같다. 광물이 부족한 것 같다. 광물이 부족한 것 같다. 여러분 안녕하세요.